경쟁력 있는 제품을 위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부품의 품질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담당자 간 최신 버전의 기술 자료를 공유하지 않으면 생산의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재작업이라는 시간 낭비와 불용자재 발생과 같은 비용 손실을 초래합니다. 한편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오디시나 환경 안정과 같은 각종 규제에 대한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한 대응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많은 기업은 PLM 시스템 도입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비용이 부담되어 도입을 주저하게 되고 만약 도입하더라도 대기업에 맞춰진 복잡한 기능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효율적인 협업,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삼성 넥스플랜트 PLM 클라우드를 사용하세요. 국내 중소기업 상황에 잘 맞도록 도면 문서 관리, 프로젝트 관리, 봄, 캐드 뷰어와 같이 개발 업무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넥스플랜트 PLM 클라우드는 기술 자료 기반의 개발 협업을 지원합니다. 캐드 도면으로부터 추출되는 기술 자료들로 설계, 생산, 품질, 구매 담당자 간 오류 없는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구조 정보를 추출하여 생산에 필요한 봄 구성을 손쉽게 하고 설치가 필요 없는 웹 기반의 3D 캐드 뷰어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면을 조회할 수 있으며 부품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자료들은 스플랜트 PLM 클라우드로 중앙 관리되어 기업의 지식 자산이 됩니다. 이제 정확한 자료를 찾고 수정하고 재작업하는 데 써버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넥스플랜트 PLM 클라우드는 표준화된 제품 개발 체계를 지원합니다. 고객사의 품질 가이드의 준화는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를 구성할 수 있어 일정과 진척 현황을 손쉽게 관리하고 업무에 따른 산출물을 누락 없이 취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쉽고 간편한 UX를 통해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장된 자료들은 삼성 사내 시스템 보안 수준의 서버에 보관되며 각각 파일별로 암호화되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넥스플랜트 PLM 클라우드는 월정액 서비스로 비용 고민을 해결합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초기 투자나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기업들이 고민하는 제품 개발에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운영 및 개발팀을 보유하여 빠른 기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삼성 SDS는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의료기기, 소재와 같은 모든 제조업 분야의 PLM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PLM 이제 중소기업에 잘 맞는 삼성 넥스플랜트 PLM 클라우드로 더욱 다양한 제품 개발 체계의 혁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